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English Doctor Kaelin입니다. 잠시만요. 어머니 왜요? 드라마 보였는데 속보? 아우 그렇죠. 속보 때문에 기다리던 프로그램이 결방됐다고요? 그러면은 결방됐으니까 그 표현 영어로 가르쳐 드릴게요. 어때요? 좋으시대요. 여러분도 같이 배워봐요. 구독 좋아. 구독 좋아. 구독 좋아. 구독 좋아. 구독 좋아. 속상하죠. 그렇죠? 아우 내가 이거 15회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갑자기 속보 때문에 결방이 되면. 자 그러면 이 표현을 같이 배워볼 텐데 그 프로그램이 결방됐다라는 표현부터 한번 해볼게요. the program got cancelled 라고 하면 돼요. get cancelled 하면 취소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8시에 방영되려고 했던 게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get cancelled 를 사용하시면 돼요. the program got cancelled 뭐 때문에요? because of 뭐뭐 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면 되죠. 자 속보가 영어로 뭘까요? 이 CNN이나 뭐 BBC 기타 등등 이제 해외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앵커 앞에 빨갛게 또 흰색 글씨로 breaking news 이렇게 뜨는 경우가 많아요. breaking news가 속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끊고 브레이크를 걸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뉴스다. 그래서 속보를 breaking news라고 합니다. the program got cancelled because of breaking new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아유 어떡해요. 프로그램이 뉴스 때문에, 속보 때문에 결방됐어요. the program got cancelled because of breaking news. 이 표현은 두 원어민과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The program got cancelled because of breaking news. The program got cancelled because of breaking news. The program got cancelled because of breaking news.